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라케이션 연어를 하나 배워볼건데 쉬운겁니다. 호흡어게인스트 호흡인데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을 하다 이런것보다도 안되는 희망을, 희망에 반하여 희망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희망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된 희망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안되는 희망에 희망을 걸다 이런거.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삽입이 되는거에요. 오게인스트 호프가 또는 뭐 오게인스트 올 호프가 되기도 하죠. 안되는 희망, 안되는 희망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클를 읽어보기로 하죠. 코로나 went back to the feeding the animals. 동물들을 먹이주는 쪽으로 돌아갔다. 먹이주러 간거죠. As Maggie headed forward to the tail. 헛간으로 Maggie가 향할때. Feeling the weight of Thane's gaze. Thane의 시선이 그녀의 허, 자신에게 쏟아지는 무게를 느끼면서 지나갈 때. She managed to lift her hand. 손을 흔, 머리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in a small way, 약간 조그맣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 While hoping, while hoping against. 안되는 희망을, 호프 대절 이렇게 된거죠. 힘드는, 말도 안되는 희망을 하면서. Not against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The heat, she felt climb up. 여기 필드의 목조가 빠져있는거죠. 그 대신에 선행사가 있는거에요. 그녀의 목 뒤로 치솟아 오르는 그 열기가 Was hidden. 감춰지기를. 그녀의 포니테일. 이렇게 묶어놓은 머리로. As he swung around him. 뒤에서 이렇게 흔들릴때. No reason. 이런건 앞에있때 There is 같은게. 또는 지금은 There was겠네요. There was no reason for him. 그가 to know, 알 이유가 없었다. That. No의 목적으로 됐죠. 이렇게 나온거고. There was가 생각되어 있는거죠. 그녀의 생각이 was starting to be crowded with him. 그 때문에 복잡 번잡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That. 즉, each night after swimming her life. 자기 수영을 하고 나서. 랩. 왔다갔다 하는거 거리죠. 수영장을 왔다갔다 하고 난 후에 매일 밤 잠자기 전에. His face. 그의 얼굴이 was her last vision. 마지막 모습이었다는거죠. Before driving to sleep. 잠에 빠지기 전에. 맨날 이를 생각한거에요. 뭐 그런 뜻이죠. 뭐 어려운 단어도 하나도 없고 싶습니다. 다음걸로 가보죠. 이번에는 OK라고 했죠. OK. 뭐 이브. 조코 홀 프롬드 백스룸. 화장실에서 불렀어요. 이브. 괜찮아? 오우. 파인. 저 괜찮아. I told you. 이로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she drew a deep breath. 숨을 푹 들이신거죠. got down. 그리고 집어서 내린거죠. get down인거죠. 카동자로 쓰여서 get은. 잣 나래가 아니고 그레스를 다운시키는거에요. got a grass down. 이렇게 써도 되죠. got the whiskey bottle. 아 그리고 위스키병도 내린거죠. from the cabinet. 예. 캐비넷에서. I will be riding. 이 riding은 바로란 뜻이 오른쪽이란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갈게요. 그런거죠. 화장실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뭐 갖다 주러 가는거에요. 술 갖다 주러. she poured his drink. 술을 부었다. stop shaking.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간접합법으로 이런식으로 인증만 바꾸면서 하는거죠. stop shaking. 떨지 말자. 이런거죠. don't let joe. joe가 how upset you are. 당신이. 여기는 우리말로는 나죠. 내가 이렇게 당황있는거 눈치 못채게 하자. she couldn't fall apart. 당황하면 떨어져 나가는거. 산산히 떨어져 나가는거. 이렇게 돼요. 당황하지 말자. she was the one. 자신이. the one who brought them. 그들을 모두 모두 into this. 이 상황으로 몰고들어간건 자신이니까. they had been blundering about all. 돌아다니며 실수추성이고. keeping to crystal's rules. crystal의 규칙에 따르고 랜닝이 결국은 그렇게 된거죠. and letting him call all the shots. 그가 모든걸 지배하는거죠. 소아만 말아. 뭐 다 지가 결정하는거죠. 그러면서 hoping against hope. 말도 안되는 희망을. 말도 안되는 식으로 hoping 대절. 희망을 하는거죠. 헛된 희망을 하는거죠. they could see through the lines. 그 거짓말들. 이렇게. 자식이 하는 거짓말을 뚫어보는거죠. 눈치채는거죠. and the jaw had is almost. 그리고 조는 거의 죽을 뻔 도였어. 폭탄이 터졌으니까요. it could go on like this.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돼. 이렇게 계속 돼서는 안돼. 이처럼은 안되는겨. something had a change. 뭔가 바뀌어야만 되는거야. 이게 뭐 to be changed를 쓰지 않죠. 이거는 그냥 중간 동사니까 상태로 그냥 이렇게 체인지를 쓰면 되는거에요. a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라. hope가 답이에요. 그럼 간단한거 왜 해놨느냐. 다시 한번 해본거에요. 이거 뭐 그래서 2라고 적혀있습니다. 답이 쭉 나갈거. fall apart. 당황하다. 산산이 부서지다. 뭐 이런 뜻이예요. 브랜더가 실수에요. 허둥대고 실수하는거. keep to. 결국은 따르게 되는거. call one shot. 쏴. 쏴지마. 뭐 지가 지배하고 감독한. 지물때로 하는거죠. see through. 간파하는거에요. 속을 뚫어서 무는거니까. 이해되시겠죠. hope against whole hope. 헛된 희망을 하다. 이렇게 보는거죠. 희망에 반하여 희망하다. 그렇게 희망할 수 없는걸. 희망할 수 없는걸 희망하다. 헛된 희망을 하다. against를 나처럼 생각해도 되요. 희망을 안되는 것을 희망하다. 이런거죠. 자 I'm hoping against. 안되는 희망을 하다. someone will return my mom or 지갑 돌려주리라고. 저는 옛날에 지갑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와서 찾아가라니까. 얼른 와서 찾아가래요. 괜찮습니다. I know she said she wasn't gonna come home. 크리스마스 집에 안온다. but I'm hope against hope. 안되는 희망이라도 하고 있어. she will change her mind. 마음을 받기로 이라고. 이렇게 된거죠. 뭐 여기서도 one hoping against hope. 대절 이렇게 된거죠. 충분히 이해하게 되겠죠. 별것도 아니죠. A번은 그런거고. 비본도 뭐. hoping against hope. 대절 이렇게 이어지는거죠. 익숙한 표현이에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